기출 문제에 따라하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엑셀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해 주시고 교재에 수록된 데이터를 설치하신 것을 우리 불러다가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기를 먼저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설치해 놓으셨던 데이터 위치가 C드라이브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커맛 2급 폴더에 가셔서 기출 문제에 따라하기를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기출 문제에 따라하기를 선택하신 다음 문제를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암호를 입력하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암호는 문제의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 4, 7, 8, 퍼센트, 2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기본 작업 다시 1번부터 차트 작업까지 작성되어 있는 예제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기본 작업의 문제는 점수가 20점인데요. 세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다가는 문제에 주어진 데이터 A3셀부터 시작해서 F13셀까지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고요. 점수는 5점입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키보드를 이용해서 직접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기본 작업 두 번째 문제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각각에 대한 문제의 배점은 2점이어서요. 2호 10점 문제입니다. 첫 번째,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1부터 F1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셀 스타일에서 제목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에 가시면 이렇게 표준, 경고문 표시가 되어 있는 셀 스타일에 자세히를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제목 1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행의 높이를 32로 지정하시오.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클릭하시고요. 행머리 끌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서 행 높이를 32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행 높이 값을 32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서식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서식입니다. A4부터 A6까지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9까지 다시 컨트롤 키는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A10부터 A12, 다음 A13부터 A15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같은 서식을 4곳에 각각 4번 하지 않고요. 한 번에 작업을 하려면 첫 번째 선택,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홈 탭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물론 나는 4번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첫 번째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또 두 번째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셔서 각각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 A3부터 F3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춤 탭에 가시면 홈에 맞춤에 가시면 밑에 쪽에 있는 게 가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위쪽은 세로 가운데 맞춤이고요. 문제 제시된 가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하시오 라는 서식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3번에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4부터 D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이름 상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문제서 제시가 되어 있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가격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장소에서 이름을 정의하다가 긴장하셔서 오타가 있거나 혹시나 범위를 하나를 더 선택한다던가 아니면 잘못 범위를 지정했을 때 이름 정의를 삭제할 수 없을까 선택하고 가격 이름을 잘못 만들었는데 라고 지워도요. 다시 가도 그대로 이름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 정의를 혹시나 잘못하셨을 때는 수식 탭에 가셔서 수식 탭에 가셔서 정의된 이름에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셔서 내가 정의한 이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선택하고 삭제 눌러서 삭제 누르고 닫기 누르신 다음 새롭게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맞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냥 닫기 누르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잘못 정의했을 때만 오셔서 선택하고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하는 문제인데요. D4부터 D15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4부터 F15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셀 서식을 가셔야 되는데요. 두 개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형식에다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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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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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또는 샵, 샵, 샵 0이라고 넣으셔도 돼요.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 0을 넣었을 때는 일의 자리가 없을 때 0이라는 글자를 채워서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형식이고요. 간혹 문제에서 값이 없을 때 0을 표시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을 때는 꼭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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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 쓰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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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을 쓰셔도 되고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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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뒤에다가 원자를 붙이겠습니다. 한 글자만 입력하는 거면 그냥 원자 넣으시면 나중에 자동으로 큰 따옴표 문자 처리가 이렇게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요. 내가 입력하는 문자가 한 글자가 아니라 두세 글자가 된다면 꼭 직접 큰 따옴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서식을 입력하셨고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숫자 세 자리마다 끊어서 신표 스타일 표시가 되어 있고 끝에 원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A3부터 F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글꼴 그룹 안에서 테두리라는 도구가 있고요. 역삼각형 목록 단추를 누르셔서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면 내가 선택한 영역에 테두리 서식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두 번째 있는 우리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기본 작업 문제 3번입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고급 필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간혹 시험에서 고급 필터가 아닌 조건부 서식이나 다른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고급 필터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포장이사 예약 현황표에서요. 조건을 고급 필터는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사량이 6 이상이고 그러면 내가 조건을 작성할 건데 조건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E3에 있는 이사량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조건을 시작할 위치는 A19셀부터 시작하면 된대요.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6 이상이고 크거나 같다 6이라고 쓰시면 되죠. 값이 뭐 뭐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크거나 같다 이하다 라고 하시면 작거나 같다 라고 쓰시면 되고 초가다 라고 하시면 크다 미만이다 라고 하면 작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현재는 6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6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사비용이 이사비용 평균 이상인 데이터 여기에서 이사비용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요. 그 다음 내 이사비용이 평균값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 조건에다가요.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똑같은 이런 필드명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되세요. 그냥 간단한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뭐 작거나 같다 라고 비교하는 정도의 조건이라면 해당 필드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사비용이 이사비용 평균 이상이라는 조건을 쓰시려면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똑같이 사용할 수 없고요. 그냥 조건이라고 임의로 쓰시면 돼요. 그냥 아무런 다른 이사비용이라는 글자가 아닌 다른 글자를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내가 는 h4셀에 있는 값이 첫 번째 데이터의 이사비용이 크거나 같습니까? 평균보다.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사비용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이사비용의 평균은 h4셀 하나만 비교할 건 아니고요. h5, h6이라고 자동으로 비교 작업을 할 건데 h4부터 h16의 영역의 평균은 동일한 위치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사비용의 첫 번째 데이터가 이사비용 전체의 평균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문제에서 ~~이고 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23셀에다가 추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미 필터가 있고요.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h1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만들어놨던 조건이 있습니다. a19셀부터 시작한 b20까지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에서 a2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우선은 이사량을 딱 확인해 보시면 6보다 커요. 그리고 평균 값을 잠깐 확인해 볼까요?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이사 비용의 평균이 여기서부터 구했을 때 166만 9천 231보다 크면 되겠죠. 이사 비용을 다 확인해 보시면 평균 값보다 큰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중간에도 이렇게 값을 구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다 확인하시고 나서 불필요한 데이터는 삭제해 주셔야 되죠.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23셀에다가 추출하는 작업을 해보셨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는 5점입니다. 데이터 입력하는 문제 5점 서식을 지정하는 5문항 다 하시면 쉽죠. 그 다음 고급 필터 5점에서 기본 작업 문제는 총 20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산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에서는 5문항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문제는 8점씩에서 8호 40점 문제이고요. 계산 작업의 문제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다른 문제를 다 하시고 마지막에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꼭 문제를 순서대로 작성하시는 건 아니고요. 잘하는 부분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계산 작업에서요. 출발 시간과 정류장수를 이용하여 도착 시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d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시간을 표시할 거니까요. 타임이란 함수를 사용해서 12분 초에 해당한 값을 넣어서 시간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발 시간의 시간 부분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hour란 함수를 사용해서 바로 왼쪽에 c3을 선택하는데 마우스 클릭이 안 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셔서요. 키보드 왼쪽 화살표 방향키를 이용해서 c3에 있는 출발 시간에서 c 부분을 추출하겠습니다. 심표, 분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minute란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minute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c3을 왼쪽 화살표 이용하셔서 c3셀의 출발 시간의 분을 추출하겠습니다. 다음 심표, 초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0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생략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그냥 출발 시간이 똑같이 표시가 돼요. 여기에다가 정류장 수 곱하기 한 정류장당 소요되는 시간이 5분이래요. 그럼 정류장 수 곱하기 5분씩 6, 5, 30분이 경과한 시간을 도착 시간에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 부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더하기 기존의 출발 시간에다가 더하겠습니다. 뭐를? 정류장 수 곱하기 5분을 곱한 값을 우리는 분에다가 더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8시에 출발해서 6정거장의 6, 5, 30분 경과한 8시 30분이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어, 여긴 8시 50분에서 9시 15분인데요. 네, 50분 더하기 5, 5, 25, 25를 더했더니 50분에다가 25분을 더하면 60분이 경과한 나머지 15분이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9시 15분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발 시간을 도착 시간을 표시하는 거 타임을 이용해서 시간 형식으로 표시하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영업 부서별 실적표라고 되어 있고요.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부서는 최우수부서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높은 부서는 우수부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값부터 구해볼까요? J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판매 실적에 가서 이따가 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판매 실적 비교할 이 영역의 범위는 항상 동일하게 영역을 참조할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6950이 가장 첫 번째로 큰 값인데요. 라고 구해지네요. 다시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한 값이 같습니까?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와 같습니까? 만약에 같다면 신표 눌러서 우리는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요. 최우수부서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신표 그렇지 않다면 꼭 신표에서 구분해 주시고요. 다시 두 번째 큰 값과 같습니까? 라고 구할 건데 IF와 L 함수 또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등호를 뺀 나머지를 다 신표까지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신표 다음에 가서 컨트롤 V 하셔서 붙여 넣으시고요. 첫 번째 큰 값 대신에 두 번째 큰 값으로 바꿔주시고 CH라는 글자 대신에 우수부서로 바꿉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에 대한 값에 대한 처리는 끝났어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IF 조건 조건에 만족했을 때 TRUE 그렇지 않을 때 FALSE에 해당한 값을 넣어주시고요. IF를 앞에서 하나 둘 사용했어요. 그래서 가로도 하나 둘 가로 닫아주시고 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첫 번째로 큰 값에만 최우수부서 두 번째로 큰 값에 우수부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장르가 드라마인 조건을 쓰셔야 되는데 조건을 이 23부터 이 24 영역에다가 따로 작성하라고 했어요. 사실 작성하라는 언급이 없다면 여기 B23부터 B14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조건을 영역에다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B13과 B14 영역을 컨트롤 C 눌러서 조건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직접 타이핑 하셔도 되고요. 다음 T24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 예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구하겠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 DE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DEAVERAGE가 아닌 다른 함수를 사용한다면 우리 AVERAGEIF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DEAVERAGE 함수 이용하시되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제목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심표, 우리는 실제 필드는 예매 수량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D23을 선택하고 심표, 조건은 장르가 드라마라고 E23부터 E24 영역에 작성하셨던 범위를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구하는 값 뒤에 따로 뭘 붙이라는 언급이 없으시니까 이 상태에서 엔터만 눌러주시면 장르가 드라마에 해당한 예매 수량의 평균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저층과 최고층 사이에 추첨자별 당첨층수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임의로 우리 이렇게 뭐 뭐지 번호가 있는 거 공 하나 이렇게 빼듯이 1층부터 30층 중에 내가 몇 층을 뽑을 수 있지? 라는 거를 컴퓨터가 임의로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커서를 J14에 갖다 놓으시고요. 랜드 비트윈 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랜드 비트윈 이라는 함수를 입력하신 다음에 아래쪽 작은 값에서 큰 값의 둘 중에 두 개의 값을 주면 그 사이에 있는 임의의 숫자를 컴퓨터가 이렇게 결과로 반환시켜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최저층에서 심표, 최고층 I14가 클릭이 안 되네요. 방향키 이용하셔서 I14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컴퓨터가 1층부터 30층 사이에 임의의 숫자를 결과를 표시하는데 이 결과는 실습하실 때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과랑 제 결과랑 다를 수 있고요. 또 수식도 드래그 하시면 또 달라질 수 있으세요. 실습할 때마다 달라진다. 임의로 발생시켜주는 숫자이고요. 이 구한 값에다가 층이라는 글자를 붙이라고 했어요. 뒤에 가셔서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몇 층이라고 큰 따옴표 문궈서 층을 입력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격증 수강 등록 현황이라는 표가 있고요. 수강 코드에서요. 첫 번째 숫자가 1이면 공인중개사 그럼 수강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부터 추출할까요? 이 28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레프트란 함수가 필요합니다. 레프트 수강 코드에 가서 한 글자를 가져올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각각의 수강 코드에서 한 글자를 가져다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값이 1이라면 공인중개사 그럼 추주 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호 우리 이 28셀 첫 번째 수식에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추주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꼭 심표해 주시고요. 내가 문자 처리하는 게 번거롭다 하시면 함수 삽입이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요. 함수 마법사가 실행이 되는데 이 첫 번째 값이라면 공인중개사라고 표시할 거고요. 두 번째라면 사회복지사라고 표시할 거고요. 세 번째라면 주택관리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열 너비 좀 조절할게요. 3이어서 주택관리사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1, 2, 3에 해당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습니다. 각각의 점수는 8점. 내가 자신이 있는 문제부터 푸시고 어려운 문제는 마지막에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분석 작업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각각의 문제의 점수는 배점이 10점입니다. 배점은 10점이고 부분 점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처리하셔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분석 작업은 또 모의고사 기출문제 반복해서 실습하시면 어렵지 않은 부분일 거예요. 첫 번째 분석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작업 1번에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잘 보셔야 될 게 이름 정의하라는 문제가 같이 출제가 돼요. 이름을 정의하고 나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B4세를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가셔서 판매 수량이라고 넣습니다. 판매 수량 입력하고 엔터. 두 번째 B5세를 선택하시고 판매 가격이라고 이름을 정의합니다. 다음은 B6세를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순이익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이름을 3개 정의하라고 했으니까 해당된 셀 각각에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 이용하셔서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되고요. 4월 스마트폰 매출 현황표에서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에 따른 순이익의 변화를 값을 시나리오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것은 수량과 가격이죠. 그래서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이 있는 B4부터 B5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예측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시나리오 이름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인상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요. 아까 변경세를 내가 미리 선택하고 왔는데 혹시나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200인 데이터를 250으로 그 다음 65만의 값이 입력된 거를 70만원으로 값을 입력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셨고요. 하나만 결과를 볼 게 아니라 두 번째 시나리오도 만들 거라면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이름에 오셔서 인하 감소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현재 200이란 값을 150으로 그 다음 65만원의 값을 60만원으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값 입력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결과를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요약을 클릭하시면 어떤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보시겠습니까? 이 6셀입니다. 라고 깜빡깜빡 하는데 혹시나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직접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현재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 작업하셨는데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분석 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번째 문제에서는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요. 표 1과 표 2와 표 3에 있는 데이터를 수도권 영업 실적이라고 표 4에다가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통합에 대한 문제고요. 통합을 하실 때는 범위를 지정하시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품 코드와 그 다음 1월, 2월, 3월에 해당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F9부터 I13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통합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계에 표시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만약 평균이거나 다른 값일 경우에는 함수에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참조에 오셔서 표 1의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를 구할 겁니다. 라고 선택하고 추가하시고요. 표 2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추가. 표 3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추가하시고요. 3개의 데이터 범위가 모든 참조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조금 전에 추가한 데이터와 범위 정한 영역에 첫 번째 행 1월, 2월, 3월과 제품 코드에 해당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첫 행과 왼쪽 열을 선택해 주셔야만 각각 제품 코드별 해당 월에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통합을 이용해서 각각의 작성된 표 데이터를 참조해서 합계에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2번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이제는 문제 4번의 기타 작업을 보실 거고요. 기타 작업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 매크로 문제와 차트 문제 각각에 대한 부분 점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문제입니다. 매크로 문제는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것까지 출제가 되는데요. 매크로를 기록하고 연결하는 방법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먼저 하시고 단추에다가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처음에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는 것을 깜빡해서 오류가 날 수가 있어서 오류를 조금 줄여보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는 아예 단추를 만들면서 매크로 기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편한 걸 사용하시면 돼요. 연습을 해보시면서 나는 기록을 먼저 하는 게 편해하시면 기록을 먼저 하시면 되고요. 나는 단추를 먼저 만드는 게 편해하시면 먼저 단추를 만드시면서 기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는 단추를 만드시면서 개크로 기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도구에 가시면 삽입이 있고요.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오셔서요. 문제서 B25부터 C16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추를 B25부터 C16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 난 이 정도의 크기에 이 정도의 위치에 만들 거야. 라고 드래그 하시고 나서 마우스 손을 떼시면 화면에 매크로 지정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물론 매크로를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면 선택하고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매크로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만드는 작업까지 하실 거예요. 그럼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총점이라는 매크로를 만들 겁니다. 라고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시고 총점을 입력하시고 기록을 누르십니다. 그럼 총점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매크로를 기록하시겠습니까? 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총점을 구하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G4부터 G13의 총점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부터 과학탐구의 총점을 구하겠습니다. 물론 썸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합계가 편하더라고요. B4부터 F13을 선택하고 수식탭에 가시면 자동합계라고 누르면 그냥 범위 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른쪽의 마지막 영역에 이렇게 학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클릭해 보시면은 썸이라고 해서 B4부터 F4까지 학계를 구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학계 구하는 매크로 작업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꼭 중지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계속 작업하시면 안 되세요. 난 매크로 총점 다 구했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셔야만 매크로 기록이 종료가 되시고요. 총점을 한번 지워볼게요. 매크로 기록이 잘 되었나? 단추를 한번 눌러보시면 총점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추 1이라고 표시된 텍스트를 문제에서 총점이라고 입력하래요. 클릭하면 그냥 총점이 구해지는데 글자를 수정하고 싶어요.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셔서 텍스트 편집이라고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 단추 1을 지우시고요. 총점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매크로입니다. 이번에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매크로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삽입 탭에 가셔서 도형에 가시고요. 사각형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위치는 E25부터 F16 영역에다가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당된 위치에다가 도형을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손을 떼시면 도형 하나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 여기다 바로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텍스트는 나중에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작업의 순서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고 익숙한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서식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했고 이 도형을 누르면 서식이 지정되는 매크로를 실행할 거야. 그럼 매크로 하나 만드셔야 되잖아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요. 매크로 지정. 매크로는 아까 총 좀 만들어진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 더 만드셔야 되겠네요.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합니다. 서식이란 매크로로 기록할까요? 네 확인 한번 하시고요. 문제에서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신 다음 옴탭에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채우기 색깔에 가서 표준색에 노랑으로 색깔을 채우라고 했어요. 서식 매크로는 글꼴색, 빨간색, 채우기 색깔, 노란색깔 A3부터 G3의 서식을 작업을 다 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 기록을 꼭 종료해 주셔야 되겠죠.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하는 작업이 끝나셨고요. 이거를 색깔을 그냥 채우기 없음 한번 해볼게요. 글자 색깔을 검정색으로 해놓고 서식이라는 글자 입력해 놓으셨던 도형에서 마우스를 클릭 한번 하시면 채우기 색깔과 글자 색깔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식에 글자를 입력하지 않으셨다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지 누르셔서 서식이라는 텍스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매크로 문제는 총점이라는 매크로 기록하고 연결하시는 작업까지 해서 5점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기록하고 연결하는 문제 5점입니다. 간혹 매크로를 잘못 기록하셨거나 기록 중지를 못해서 오류가 생겼다고 하면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하시고요. 내가 만든 서식이나 총점이 잘못된 매크로가 있다면 선택하고 삭제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면 돼요. 잘못 기록한 매크로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작업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는 5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각각의 점수는 2점입니다. 첫 번째 차트 문제입니다. 차트 종류를 문건 세로 막대형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세로 막대형 그 다음 첫 번째 있는 문건 세로 막대형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다가 추가하래요. 그럼 차트를 선택하고요. 오른쪽에 가시면 차트 요소라고 있고요. 차트 제목을 클릭합니다. 물론 오른쪽에 차트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셔도 되는데 기본 차트 제목을 체크하시면 차트 위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1분기 보드게임 매출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의 경계라인을 선택하시고요. 글꼴을 홈에 가셔서 도둠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글꼴 도둠이라는 글자를 직접 이렇게 입력하셔서 도둠을 찾으셔도 되고요. 목록을 드래그 하셔서 글꼴 찾으셔도 됩니다. 크기는 16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색깔이 표준색의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녹색. 도둠과 16과 글꼴 색깔. 그래서 차트에 대한 제목. 두 번째 문제까지 작업하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루미큐브의 3월 요소에만. 루미큐브에 가면 1월, 2월, 3월이 있는데 3월을 선택했더니 전체 3월 막대가 다 선택이 됩니다. 다시 한 번 하나만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값을 표시할 겁니다. 오른쪽 차트 요소에 가시면 값은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서 문제에 나와 있는 바깥쪽 끝에다가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에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네 번째입니다. 세로 값축, 세로축에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세로 값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시면 화면 오른쪽에 축 서식이라는 창이 하나 떠 있고요. 여기에서 최소값을,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값을 입력합니다. 0의 개수가 6개예요. 표시 단위를요, 천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 단위에 오셔서 천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천이라는 글자를 체크했는데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문제에 제시된 그 천은 바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을 선택하시고 표시 단위 천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표시 단위 레이블 서식의 크기 및 속성의 텍스 방향 우리는 가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4번 차트 작업입니다. 표시 단위까지 서식을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섯 번째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을 선택하면 차트 영역 서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림자 그러면 차트 영역 서식의 효과에 가시면 그림자 효과가 있고요. 여기에 안쪽 가운데 미리 설정해 가셔서 안쪽 가운데에다가 그림자를 넣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되고요. 테두리 스타일은 차트 영역 서식의 체육임이 선에 가시면 체육이랑 테두리가 있는데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맨 아래쪽에 있는 둥근 모서리를 체크하시면 차트 모서리마다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 제시된 다섯 문항의 차트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내가 만든 차트와 제시된 그림과 비교하셔서 맞게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따라하기 실습해 보셨습니다.